경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재임 시기 내부 직원을 부정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.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재임 당시 업무와 관련한 기록을 확보 중입니다. 국정원은 올해 초 문재인 정부 시기 인사 업무를 자체 감사해 이들이 직원 채용에 부당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 국정원은 올해 초 문재인 정부 시기 인사 업무를